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너의 따뜻함이 나를 스칫던 내 편의 짓은 공간에서 조연하는 숨과 시선 슬픔을 건네주며 당신은 내게 물어줘 지금 무슨 생각해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단 생각해 현실감이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정말 너무 완벽해 그래서 집안일 따윈 없었으면 좋겠단 생각하고 욕심은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 그런 생각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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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이야기들 심장에 맞춰받았으면 좋겠단 생각해 아 아 지금 이 느낌이 따뜻한 가지 같이 떠났으면 해 아 아 아 그를 쏘지 말린 땅은 없었으면 좋겠단 생각하고 다시 만나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 그런 생각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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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 감사합니다.